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전의 날.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5시 정도에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보도에서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별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정당별 주요 정책과 증시 수의 업종의 비교인데 민주당이 친환경 에너지가 저게 포함이 돼요. 배터리나 인프라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동안 태양광 등의 종목들이 못 갔던 이유가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별로 좋은 성과 못 낼 것이라고 우려감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태양광 가는 건 미국에서 태양광 두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 되면서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방산이 저기가 있죠. 보통은 방산은 공화당 쪽의 수의 섹터인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 여기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또 방산이 저기에 포함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전통에너지 제외한 전통에너지와 제약 대형 플랫폼 소비재 인프라 이쪽이 공화당의 수의 업종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에너지 섹터가 신고가예요. 공화당 상하원 장학 시에는 신재생에너지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안 좋게 받을 것이다. 이런 건데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지. 네. 일단 오늘 한 5시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이것보다는 CPI 지수로 인한 그 이후에 증시 등락폭이 조금 더 한국 지수에 영향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는 있는데. CPI 언제 발표죠? 이제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이니까 영향을 있는 건 금요일 날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요. 지금 일단 이거는 장기적으로 섹터 구간이 어떤 섹터가 더 유명한지를 체크를 해보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신재생과 그다음에 전통의 석유 혹은 화학에너지 둘 중에 지금 어떤 쪽에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미국 우선주의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국을 이제 좀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미 IRA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의 결은 똑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IRA 법안에 대해서 준비 잘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주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신재생과 그다음에 전통의 에너지 두 가지 차이인데 태양광이 오른 거는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2분기 때는 좋지 않았으나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 있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바닷권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 쪽의 정책이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급하지는 않으나. 패기는 안 되겠죠. 지금 대통령이 아직 바이든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건 소나기는 피해가야죠. 맞지 말고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태양광 신재생 쪽에 수익권이신 분들께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다시 이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위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 거스를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신재생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또 별도로 운영되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로 각계의 전투 즉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혹여나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한국 쪽에 이렇게 민주당 쪽에 좀 플러스 되는 요인들하고 사실 정유 쪽은 한국이 좀 약합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 시출을 하거나 탐사 이런 게 없죠. 이런 종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스프레드 쪽에서도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세일 석유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시출 일종의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서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좀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나오고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주는 사실 구조가 우리는 거의 뭐 정제마진 쪽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좀 다릅니다만 그 에너지주의 영향을 받는 섹터를 우리나라로 찾자 그러면은 조선 아닌가요? 조선이나 기자재 쪽? 네. 사실 이제 조선 쪽이 만약에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유일소 이제 있었던 LNG선에 대해서 발주가 뒤로 미뤄진다든지 뭐 그런 단발적인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조선 쪽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일용난이 좀 그렇게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이제 어제자 전역기사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넘어오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제 조선 쪽이 이제 좀 힘든 부관들이 진입할 수도 있다. 이제 흐름과는 달리 이제 예를 들어 피팅 3사나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 쪽은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발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조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조선 쪽은 또 의외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우려 섞인 모습 쪽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은 중립 의견, 조선 기자재는 괜찮고 이 영향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수혜주, 반도체 일부 2차전지주인데 이건 여전히 괜찮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2차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살 수도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고요. 반도체는 또 바닷건에서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반도체 쪽으로 좀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 이제 2차전지 새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조정은 올 겁니다. 너무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누리기보다는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조정 구간을 지켜보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반도체 쪽은 어떤 거 보세요? 일단 반도체는 오늘 LX 세미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LX 세미콘 오늘 상승세가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쪽은 이제 지금 당장은 지난주에도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포스코케미칼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20만 원을 넘을 것 같고 25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순항 중인 것 같습니다. 25만 원까지 지켜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 맷은 좀 그렇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25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소재 광물 관련은 다음 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곧 잠시 후에 보고 일단 태양광하고 풍력,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앞서서 간략하게 주셨는데 종목까지 좀 추려주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풍력 쪽으로 기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대장인 CS 윈드가 그래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조금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가 오늘 날아가면. 네, 오늘 괜찮죠? 오늘 흐르면 좋고요. 태양광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솔루션을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이제 단발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일단 하나솔루션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한 종목만 보시고 나머지 종목은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대신 한 번에 사시진 마시고요. 분할 매수라는 우리에게는 좋은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력은 CS 윈드, 태양광은 차곡차곡 모아갈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기억해 주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튬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테마 섹터 가운데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뛴 게 리튬이었어요. 그리고 리튬 뿐만이 아니라 원소재 광물이 다 같이 오르더라고요. 구리, 알루미늄 이런 테마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은 이거고 이거는 월요일에도 또 정리해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또 금양이 이제 이름 바꿔야겠어요. 킹양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어서 한번 도로로 보겠습니다. 일단 밸류체인에서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실체가 있는 쪽은 유통보다 생산 라인 있죠. 리튬 염 생산, 전액 생산, 수산화 리튬 생산 여기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직 계열화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쪽이 이쪽인데 사실은 여기가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자. 그렇죠. 정확하게.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렇게 거의 반작용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은 좀 참고해 보셔야겠고 양극재 생산은 묵직한 종목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침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리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리튬 덩어리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 공장들, 도자기 만든 라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리튬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덩어리요. 그래서 광물이 앞으로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영풍 배터리 재활용, 새 공정 세계 최초 개발에 대한 소식도 있고 두루두루 계속 추가되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제 당연히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은 큰 기업인 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기업은 또 작은 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로 엮이는 게 이제 뭐 EV 점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셀피 글로벌, 그 다음에 위 해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뭐 순환출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가벼운 주식들이 좀 위험하고 이제 맛있지만 좀 위험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단발적인 이슈로 좀 올라가서 이들이 뭐 사실 실제로 운영을 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료 자체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구간에 진입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항상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크게 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갔되 혹은 매수를 하되 이제 한 번에 또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좋은 자리가 매번 올 거고요. 분명 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량식품이라고 제가 최근에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은 비중은 충분히 한두 종목 정도는 가져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수직 계열화가 성공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혹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을 좀 보시면 흐름 자체가 최근에 또 괜찮습니다. 지수의 조정과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한국의 두 가지 기업이 있죠.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네, LG화학까지 이제 LG그룹도 있는데 LG화학도 하고 있어요. LG화학은 사실 워낙 시총이 두 개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이제 지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매력적인 지주사, 예를 들어 포스코 그룹 대 에코프로 기업 두 개 VES를 붙인다고 하면 그래도 성장성 자체는 에코프로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에코프로 지주사를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이제 HN, 최근에 또 이제 바닷건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BM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포스코 그룹도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쪽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누가 좋은지 보다는 갑쪽 살짝 탄력적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 그룹이고요.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 포스코 그룹이다. 이렇게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코 쪽으로 난 조금 더 탄력적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조금 위험하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EV 첨단 소재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관련해서 이제 그룹주들이 조금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입맛 따라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짬뽕 좋아하세요? 짜장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 좋아합니다. 거의 2급의 질문이에요. 뭐가 우선순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특성이 다르다. 짜장 좋아하시군요. 네.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이게 LG가 아니죠. 에코프로 그룹과 지금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명과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